형님, 가시죠. 갈까? 예, 도착했습니다. 형상의도 왔다 가고 이거 라디오에서 추석날 생방송을 하자 이거야. 해야 돼. 막 그렇게 교통, 교통 방송도 해주고 근데 추석날 내가 세시공연이 걸렸어. 공연이, 세시공연이. 얘네들은 생방송을 해야 된다 이거지. 라이블리, 라이블리. 보통 때가 있으면 내가 피디하고 주먹이 날아가거나 이게 됐어. 이 프로그램 때문인지. 괜찮았어요? 아, 괜찮았어요. 잘 돌아보시네. 성격 빨리 좋아해 주셨는데. 좋아졌지. 네, 바로 그거예요. 얘네들은 위에서 찍는 놈이 아직도 없냐. 이거 아직도 줄수록 빠질 거예요. 그, 한 놈. 저기, 그러면 오늘은 그 저 형님 노래 연습한 날도 있지만 오늘은 그 뮤직뱅크라고 있지 않습니까? 뮤직뱅크라고 하는데 원래 아이돌. 뭐 하는 거 같은데 오늘? 아니야, 아니야. 여기 그냥 외국에서 와가지고 촬영해야 돼. 헬로. 헬로, 헬로. 헬로, 유아 프롬? 프롬? 어? 슬로바키아. 말레이시아. 와우. 슬로바키아. 슬로바키아. 체코, 슬로바키아? 야, 슬로바키아. 와우. 코리안. 왜 여기 와요? 왜 여기 와요? 뮤직뱅크. To see me? KBS